안녕하세요. 자우바오.sg. 저는 유션킹입니다. 저는 우선 평소에 화상을 잘 하고 다니지 않는 편이어서 기초 단계에 좀 많이 중점을 두는 편이고요.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워터뱅크 하이드로 에센스랑 그리고 크림 이렇게 같이 발라주고 수분 채워주는데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. 화면에 나오는 배우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은 메이크업을 갖추고 나오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피부를 좀 쉬게 해주려고 화장품을 많이 바르지 않고 기초 제품만 이렇게 발라서 수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보습 위주로 관리하는 편이에요. 근데 보통의 친구들은 트러블이 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화장으로 좀 덮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평소에 이제 수분 채워주고 보습 제품 발라주고 하면서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저만의 팁이 그런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애용한 THEY scared, 왠지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불편한 배우고 배우고 무 plain 무릎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